진심할때마다 진심할때마다 이번엔 린다 나오고 바로 뜬거같아요 비빔 비빈이 얘한테 엄청 많이 죽은거 알고있어요 비빈이 쟤한테 많이 죽었겠지 얘 뭐지? 하다가 냄비다가 죽었겠지 비빈이한테 안죽었어? 죽었는데 역시 낙사가 제일 무섭지 한번 이렇게 체험판 한번 해보고 체험판 괜찮으면 하고 아니면 말하셔도 되고 체험판 딱 이렇게 나온거지 히히 아 저기 안에 들어가 봤는데 희한이 뭐있었더라 희한이 뭐있었더라 육수눈에 애기도 있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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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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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불쌍 1도 있잖아 좀 안해봤네 너 비싸 그냥 그거 난 또 어마어마해가지고 걸렀지 오구 왠지 도마매서 너무 해갈렸을거야 바이무쌍 하다가 발랄이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하다가 빼롯하라고 발랄이 일어나가지고 빼롯하러 가버렸지 속상한 빠이무쌍 일본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헤르로 발랄 일어났어 헤르로 할 때 하라고 누가 할 때가 아니야 헤르로 해야 돼 그러면서 그때 또 20시간이나 빨리 그러나 했지 빠이무쌍 해야 되는데 공짜였을 때 오오오 형사다 쫄따 오지 왕님이다 유깐나르 왕관이 너무 흥적한데 오 사람이 있어 왕관이 왕관이 tiro 우리는 이제 꺼지는거 아니야? 오 뭐야? 대뻘러 쓰다트려라 지도보소 왕패 이게 뭐야? 이놈 없어? 대박 왕패! 잘 나가! 와우! 자 이게 제일 좋네 때리면 돼야 때리면 자 달리기 어떻게 했지? 아아 달리기 뭐야? 달리는데? 자 그럼 갈게요 싸우드 안 잡아야 돼 내가 높이 샤워! 샤워 샤워 눌렀다 떼서 추가 공격 알겠어요 눌렀다 떼 아아 필살이 아아 금렀다 금렀다 그 Stef 어? 억 우리 너무 쎈거같아요 아 나 좀 베이지가 나타나면 공격이 찬스라고? 어? 공격이 어디있는데? 아이고 네 너무하려고 상담해봤어요 즐기는 거니까 본게임 때는 달라지지 나 근데 너무하려고 하는데 나 죽어가는데? 요거만 쓴다 아이고 어떻게 피해? 자세히 우리 공격이 안서프면 왜 오래 얼른 한번 쏴 공격해봐요 아 해봐 이 공격을 해봐 말고 말고 해봤으니까 아이 그냥 잡을래 아 노말 하드 아주 하드 노말 어려워 매우 어려워 이렇게 있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대요 ogen이 으흐힝 음 아 저거였어 저거 봉이 난다 뭔가 했다 저거 타고 날려다니네 이즈 노말 하드 이즈 노말 어려움 매우 어려움 이렇게 4가지 톡톡 같았었는데 지금부터 어려움 매우 어려움이었어 좀 도둑하셔 도둑하셔 보좌가 도둑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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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그거 인사하라는거 아닌거 아니지 오래라고 하지마 조금만 해요 조금만 해 아 뭐야 저 같이 가야돼? 왜 저리로 가? 리복음 폭탄! 리복음 폭탄! 리복음 폭탄! 리복음 폭탄! 뭐지? 지금 빠따빠따가 한 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넣는 거 보다 뭐고 있지? 무시해! 다 무시해 돼 다고 있는 거 아니야? 나 혼자 2탄 들어가는 거 아니지? 거점을 제압하라고 해서 거점을 제압하고 있는 거야 와 얏! 나 공부 던지는 거 보소 저게! 저게! 격지리는 좀 오고 빨리 그거 세우라고 아 진짜 아 맞다 주전 다시 오고 으예 막혔다 아이고 그냥 알아서 뭐 다 돼? 아 뭐지? 엉데레도 여기.. 근데 뭐야 필살이 강화가는데? 아이고야 이거 또 야 니가 더 가깝다 니가 맞춘 쟤한테 아유 저.. 얘네도 뭐야? 쪘다운 놀이야? 임신보소 이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아이고 아유 방향! 아유 방향! 이렇게 쌀쌀쌀쌀쌀쌀쌀쌀, 오 찾았다 오 찾았다 워어커 열매 찾았어요 찾으면 뭐였는데 이거 막 이런 데서 다 찾아야 돼? 돌면서 아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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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놓자 모은 때가 목표하고 있으려나 어 졸린다 간다! 폭탄 폭탄 오야아아 갓수쳐요 갓수 이거 이겼으면 하죠 아 저거 할때 그거를 세우라는거구나 밀거 같은데? 안돼! 내가 맞고있어 두마리한테 동시에 하는거 아니었어 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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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먹을까? 했던 무기 무기 얻는다 클리어포즈 이걸 뭐하는거야? 이렇게 잡텐들이 많아 또 뭘 또 뭐해 시키려고 왜 이렇게 잡텐들이 많지? 나이 보물었네 공작이 났어요? 공작이 났어요? 공작이다 공작이 그리 와우 공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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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sc 나는 가디언 보고 놀래네, 예. 가디언 보고 놀래, 통작이 맞아요. 적어 올려야겠다. 여기다가 위에 만세 하나 적어놔야지, 만세. 만세 보러 가졌어. 여기다가 만세 글자, 어떤 글자로 할까? 만세니까 풍작이, 그 말끝이 풍작이 말투는 만세예요. 만세. 풍작이 하면 만세가 따라와야 되지. 제가 첫 동습할 때, 걔네들이 한글말 하는지 몰랐는데, 풍작이가 말금마다 만세 하는거 보고 눈치챘지. 얘네들 빠르게 글씨 있는거구나 하면서. 그때는 그냥, 나 이런 말인줄 알았는데, 글을 읽는거였어. 이럴까? 오, 잠깐. 아, 지도바 넓다. 여기다 표시가 뭐야? 이제 대결해야돼? 도와주기. 한손 콤보 추가. 아까 전에 이거 했던거 아니야? 아, 고기 썬구이 조립품 했듯. 왜? 진전선생. 왜? 나중에 구매보려 하셨어. 그거 기대하고 있다며. 이건 다 그대로 있네. 원래 처음에, 시작할 편이 어디였지? 여기 아래쪽 아닌가? 이쪽에서 시작하지 않나? 모르겠다. 걔 왔나. 오래돼서. 노가다 할 자신. 이거 그냥 건네면 되는거였어? 어? 아, 이거 팔도 있구나. 아, 마지막에 길게 누르면 강력해진다고? 홍보해서는 길게 눌렀다 때문에 추가 공부가 안되던데. 홍보하면서. 와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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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인류. ικόбу. 広. 빛. 영은. 와이. 나의 야채를 드세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거.. 나이도 불리게 나와 어차피 무쌍도 다 이러지 그래가지고 복종에서 키우고 레벨 떼면 어려움을 잡으러 가는거같아 상호타면 되게 빡세, 레벨 낮으니까 상게임은 막 그런거같아 가볼까? 동료의 장비를 변경 병살거! 이딴거 쓰지마 동료 2도 높잖아 동중공격 내실공격 깡돌이 최고야 다음주에 다음주에 배터리 해봐야겠다 공격 와 이거 왜이렇게 세? 17인데 야 니거 너 왜이렇게 약하냐? 얘는 갑옷이 없냐 야 너 갑옷이 어떻게 이거 그냥 그냥 아 근데 그냥 그거였어? 던질치는 없고 그냥 5소만 바뀌는거 같네 야 거대 연구소로 와 2인플레이도 돼 와 2인플레이도 돼 나 왼손 오른손 또 해볼까? 왼손 오른손 왼손이잖아 2인플레이 흐흐흐흐흐흐 원래 50% 할인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 집사님 내일 하고싶은 게임 있으면 말하세요 내일 우리 집사님 게임으로 해드릴게 이 인연구소에 왼손으로서 해볼까? 거기에 적힌 내용이 반드시 도움이 돼 됐어 됐어 거기에 공격을 아슬아슬 공격을 강화일바 가문 회피로 해봐야겠다 공중 공중공격 공중공격을 줄대 다음 공중공격에 신나nelle 이 녀석은 왜 태어날 piss atención? 너는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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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연구소에 로베리이 택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희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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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희메아 희 희 희 희 벌티!! 벌티 있지 않았어요? 진짜 죽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안 찍을래 못봅니다 못봅니다 어 뭐 아냐 그러면 안 돼요? 아, 이제 떠나. 잔말 때문에! 원래 전세계하고 하지 않았나? 일상도 다 온라인 있잖아, 온라인. 온라인은 모르겠다. 잔말은 막 해야 할 수 있는가? 저번에 캣지. 어. 흐흫. 흐흫.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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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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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이거 치면 날려가잖아 때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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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부담 다질래 야 제본같아 젤드 이거 쓴다고? 젤드 이거 쓴다고? 야 젤드 왜 나 버리고 가고 있어 나 버리고 가고 있어 왜 저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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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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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 계신지 말아.. Section is in the middle of the fight 아크.. 아 화이 화이 들어주시고.. Bene.. 게.. 개인적.. 아우.. pokokokokk pokokokk 탐스네 역시 푹산 쉬우고 양 어디죠 어디 탈 아! lmae 때문에 껏을거야 él..일렉...일렉트로드 어디갔어? 여기 맞는데? 오오오오오오옹 번개 번개 다 아저었다 너무 좋았지 자!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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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가! 자아!! 병설고! 너무 모든 것 같아요 여기 맞아? 여기 점프에서 뭐 안될 것 같아 또는 모르겠네?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근데 이쪽이야 또 너무 작아 여기 여기 저거네 또는 여기 갈겠지? 얜 얜 나 이상해? 얜 이곳 배야 아잇 저 공연기야 안치면 되는데? 흐흐흫 공연기야 공연기야 흐흐흫 공연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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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기 공연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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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당장하라 그래? 아 이거 당장한다 이거 위험해? 왜 이렇게 막 땅 굴리고 난리 났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못하겠다 더 이상하다 타자 나 어디가? 어디가 또? 가면 되나? 어 아니잖아 어디있어 아 얘가 아니잖아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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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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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아야 되는거 아냐? 와요 앞에 모아야 되는데? 네 역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있냐? 불러가야되는거 아니야? 가봐 가만걸리는게 모르겠지? 호파! 야스쌌는게 불편이지 가만걸린다 하응 어 내가 도대야 안대 아뇨 어디 있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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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벌써 쫓아가고 있어요 가변이 일로 오세요 아 두두두두두두두두 야아 아 맞네 아 넌 때 꽤 아 네 아 맞네 더 나아 맞네 어 지금 아 지금 아 아 으 으 어려워 하나 더 펭크 저 기사인데 눈을 잡아봐 이삭이가 없어 이삭이 갔다 이삭이는 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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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으음 엉 으으흠 으으으 으윽 으으ㅡ 으윽 으윽 ㅋㅋ 아 아빠는 뭐 좋은거 같지 않았나? 이나는 뭐 없었던거 같았었는데? 상렬히 돌아가서 다 하나씩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고로크 아이들 이것까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네 아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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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nformation 이 情報が… 眠っていたのです 하اي! チェッキー! このガーディアンに記録されていた 記しえを いくつか取り出してみたよ 어? これは...? 응 첫번째로 약사이 획득 중간에 할아버지의 하이랄像 내부에서 정보가 좋지 않지만 그 부분은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할 수 있다면 다시 어떤 걸 알 수 있을까? 이거 약사이 그 후 할아버지의 하이랄 이렇게 이렇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태화의 무한과의 희라한 이힐를 사이에서 그것이 전쟁하는 게 더 좋지? 그리고, 다음 소전의 4 신중의 힘이难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화의 무한의 희라한 이힐를 사는 공이의 우한의 희라한 이힛은 도전의 힘이 우려나 이 힘이 아니다 이 힛의 희라한 이힛의 힘이 이힛을 타는 힘이 지금 아직도 일어났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좋은 것 같다. 자신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꼭 할 수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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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게 아니었네? 띠용 띠용 좀 이렇게 많아졌어 라라라라라라라 생각했는데? 이게 정장으로 안에 있고 같아 이거 만져 이거 왜 왜 아홉 벗어 일단은 정장의 길드 이런 감 어.. 선점인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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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그냥 레벨업 하는거네 이 형태의 가득 공중공격하면 공중공격하나 하면 더 오른다는거지 아 으 으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흠흠흠 한 아파 아이고 지내봐 흠흠흠 학교 아 이렇게 말씀 에이보단 낚시지 인상이 다니게 된다 알아요 아 핫솔아 이제 올라간다고?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뭐야 안보 안보 야 아 아 그럽써 아 이게 좀 도와요 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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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리모코부터 리모코부터 이용해볼까? 파라던데? 리모코부터 이용해볼까? 이를 따라 저거 도와주고 꽃발도 해야되나? 난 공유하면 안돼? 꽃발도 되잖아? 꽃발도 되었던 적이 없어 아이고 이상한 사람은 쑤쑤야 왜 란 맥? 한 거 아니야? 한 번 던지는데 한 번 던지는데 어우 더 좋은거 좋다 한 번 던지는데 silent 나의 이틀맨 으윽 저의 오리 deste 목 Costa 나갔길래 뭔가 춥가대 데모가 길어 뭐 대키네 써놀라 다 하고싶단 말이야 가버릴까? 저장도 안했는데? 나무장이지? 되게 길어요 약간 저저... 댓글이 마지막이지? 더블 더블 옆으로도 좋은 것 같아 아 이런 데서 먹지 말자 이게 아깝다 다 하고 그래야지 먹고 먹다 희망세 희망세 X 오 진짜? 한쪽에서 저거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들면서 일밀서 희망세 열리면서 엑스 아아 열리면서 엑스 와우 이렇게 기가 막힌게 있었어 요즘 에잠큰 심하니까 열린만한거 다 없앴죠 열리면서 이거 엑스 좋은데? 야! 열려 빨리 빨라 여기 embora 우도티콘 같지~? 지금 노래만 하는거같은데 우도티콘 뭐 혹시 모르니까 그런거 다 남이 하는거 사형하고 여기 만져본거 사용하고 있잖아 낭목싱은 다 없앴짓 아잇 안에서 가져온거지 Teaching 야호오오 우우 아우 야 고생해요 레드 이게 다쵸 그리고 이거 한 번 하면 이거 멈싸 아 풀었죠 아이픽이 가지고 오고 answer 빨리 알려줘야지 후기 잘 안 나왔어? 아니님 지금 왜 이렇게 안 와요? 아 유심히 운영하는데? 잘 안보이는데? 무슨적들이 없어? 그냥 나으라고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일단 껍질이 없어서 gee 또 쳐다봐 1 2 2 1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아 안좋은거같아 아 이게 아닌데! 아 잘못놨어 포장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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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있어 아우 미쳤어 아우 크래로다 지워프 판매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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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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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